셜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보사 암흥봉입니다. 자, 요즘에 나온 배, 처진 엉덩이를 한 번에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다리를 푹신으로 올리시고 머리를 갇힌 다음에 크런치 공작, 천천히 자, 이거는 나온 배를 넣을 거고요. 자, 두번째, 처진 엉덩이랑 허벅지 귀 쪽은 이렇게 힙업을 시켜주면은 힙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서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힙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어, 힙업.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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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패스를 주로 가면서 내가 내 몸에 있는 힘을 다 써서 하는 거고요. 하루에 욕심부리지 말고 4세트 드시기만 꾸준히 하시면 나온 배를 어깨에 차지 만들기를 어! 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의 정보란 말 있지 마시고 오늘 나무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보사 아동독이었습니다